자 오케이, 뒤집게요. 오케이, 자 뒤집습니다. 고객님 1 가겠습니다. 자 2점, 자 2점. 자, 2점. 한 번에. 제가 이거 찍어볼게요. 저도 꼬끼리도 될 수 있어. 재욱 씨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이야? 네, 재욱 씨. 오늘 한원 파트 1 마지막 촬영이라고 들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파트 2가 아직 나와 있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이재욱 배우캠입니다. 아, 이재욱TV구나. 여기는 홍민현TV인가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추선루입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와, 추선루 투어 해주는 거야? 네, 추선루. 따라오세요. 아니, 참. 근데 이게. 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저 이제 올라가실게요. 하하하하. 대본, 대본. 답답니다. 아니요. 안녕. 네. 우리 오십이 이거. 잘 펼쳐요. 그냥 나도 85. 85. 85. 아우, 높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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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지 і avaient 뭐지unity 안의 이 사이에다가 너 잡아서 집어 먹고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노 комн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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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충몽프도 깨 Gespr무 모든 피지진이 김윤인 안에 있는 요기들 사이에다가 너 잡아서 집어넣고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하라고 막 오늘 시간이 남았어 proven biri 요리ئ院 갈게요. 언뜻에서 휴려 있겠어. 진짜 맛있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아무나 안 보여줘요. 속에 선을 넘어갔습니다. 자, 옮기고 오시면 안 돼요. 자,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한 번 더요? 마지막 한 게 살짝 나가지고. 오케이. 롤링, 롤링. 자, 오케이. 알싸, 인사트. 네. 우기, 우기. 아, 잠깐만요, 감독님. 우기, 빨리 가. 우기, 우기, 우기. 보시면 안 돼요. 바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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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다시 투자 투자 롤링 애교 내가 이 카레 뽑았어. 고생하셨어. 고생하셨어. 머리는 꽉 Protestant 뒷가자. 진짜. 아, 진짜로. 잠깐 세 장기 좀 봐도 재밌어. 봤었어? 나 봤지. 뭐야? 올리긴 하네. 어. 13.6. 얼음부터 되게 예쁘게 생겼다. 왜? 빠른걸로. 내 거야. 욕심 없어? 어. 빠른다, 샀어. 됐어? 됐어? 됐지? 됐지, 끝난 거지?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크로마에 찍고 배경을 합성하는 거 같아. 제주도 배경? 야. 여기는 마이트도 이슈. 야, 이거 해주실 거야. 실수 보고 계시죠? 하하하하. 포토존이, 이거 피곤해? 응. 자, 아멘 씨 들어오세요. 이제 포토조비입니다. 네, 포토. 포토존이, 포토존이. 포토존이, 포토존이. 포토존이, 포토존이, 포토존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한옷.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와, 대박. 우리 끝났어요. 잘생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년, 1년 넘게 찍었는데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해요. 네, 드디어 1년 만에 퍼론 시즌 1이 끝났습니다. 되게 재밌게 촬영했고 또 결과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즌 2도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촬영을 시작하니까 시즌 2도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했고요. 또 다음에 봤나요. 안녕. 안녕.